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3천여 차례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바람달라롭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IT과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고 한류 문화로 기세를 떨치고 있는가 하면 스포츠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의 성실과 근면이 만들어낸 뚝심이기도 하지만 침략자들에 대한 적대 세력을 용서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안팎으로 시대의 앙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이러한 일들을 훌훌 털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자칫 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심판은 하되 용서할 것은 용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적인 가치의 힘이 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와 화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약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진정한 강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한인 이민자들이 폭동으로 빼앗기고 짓발리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정책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예전보다야 덜하지만 아직도 이런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인들에게 터세를 부리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던 펠세즈 파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인 동포사회가 이들을 용서하고 화합을 위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하고 화합의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세즈 파악 한인 유권자협회가 준비하는 화합의 파티야말로 파티 중에 최고의 파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만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펠팍타운은 한인 동포들이 60% 정도 거주하고 있고 상권도 90% 이상 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한인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횡포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한인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없는 사실들을 왜곡하고 온갖 거짓으로 분열을 조장하면서 한인들에게 도를 던져왔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는 종교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들에게 화합을 위한 파티를 준비한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멋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최고의 파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리를 나누는대와 limit 삼성대los 훈련이 introductions 우리 모두가 높은 사람이 priority 우리 모두가 은 Familien Always 괴로 Очень등한 일이 gladiator 우리 모두가 진정한 투표 너무 귀放ki